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왔어? 줄이 왜 끊어져? 몰라. 아침에 봤는데 끊어져 있더라고. 들어와 보자. 기타도 고쳤고 앰프도 점검했고 편곡도 된 것 같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? 좀 떨린다 뭐가 떨리냐? 버스킹도 많이 해보내 봐 우리는 환상적일 거야 빠샤 빠샤 이따 밤에 리허설할 카페로 와 나 먼저 준비해 놓고 있을게 오케이 좀 더 봐 학생 이 동네 살아? 네? 아까 그 여학생하고 무슨 사이에요? 그냥 친구지 남친 아니지 그런 걸 왜 물으시는데요?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아니야